아, 나 진짜 바람 빠서 더 이상 못 가겠는데. 아니, 칼질을 마스터해야 다음 진도 뺄 거 아니야, 빨리 해, 얼른. 아, 니가 왜 땡고 생겨. 아, 아, 배웠어, 배웠어. 아, 야! 아, 패, 패! 아! 죽을래? 아니요. 아, 그러니까 그만하자고요. 진짜, 계속하면 진짜 저 확 붙여버릴지도 몰라요, 쟤. 장난을 하고 있어, 빨리 이것만 써서 그러면. 아, 그만해요. 아, 그만할 거예요, 더 할 거예요. 알았어, 아니, 나와봐, 나와봐. 아니, 나와봐. 어떡할 거예요? 아니, 나와봐. 알았어, 알았어, 안 할게. 그만할 거예요? 그만할 거예요? 안 할게, 안 할게. 어? 진짜요? 그만하자. 아, 그만해서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? 그만하자고, 이게 진짜. 아휴, 근데 진짜 이놈의 수업은 진짜 빡세구만, 아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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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도.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데. 이렇게 같이 있다보면은. 그럼 나도 맞 Vernon은. elineropy Deshalb. 어디ev pad을 אומר덕 Policy 보ras 스팟을 왜 이리니? 넌 안 하라, 왜 이리니는? 아니, 잠깐만, 근데 우리 양기남 씨는 지금 좀 뭐라고 했으려나, 어? 샤워하고 그냥 홀딱 벗고 있는 거 아니야? 셰프님, 자요?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구나, 와 대박 진짜 쟤 진짜 타이밍, 진짜 틈을 안 준다, 틈을 아, 고세정 그냥 치사하게 사람이 너무 빈틈이 없어요, 아주 아이, 망망이! 안 한 채 좀 하지, 어? 아이, 좀 조용히 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생일까나, 어? 어? 그래, 너도 존심이 있을 텐데 그래, 알았다, 우리 웬만하면 눈말 치지 말자 흥! 자라 뭐 이 씨?